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시카는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면 동사는 읽고 있었다. 근데 시제가 뭐야? 뭐뭐 하고 있었다니까 과거 진행을 써야 됩니다. 책을 이 목적어겠고요. 제시카가 주어. 부사적인 표현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겠네. 뭐뭐 하면서니까 ing 표현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들으면서가, 들으면서가 동답.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목적어. 목적어가 긴데, 이거는 그냥 단어를 배울만 하면 되잖아. 그녀의 her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song. 듣다는 listen to 쓰면 되겠죠.